구약의 인물 다윗을 보면 회계를 통한 죄사함의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또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하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다윗은 남편이 있는 여자 바세바를 성적으로 죄를 범하는 짓을 저지르고 그 남편을 또 음모를 꾸며 죽이고 이런 천인공로한 짓을 저지르고도 1년 세월 동안에 회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회계하지 않았는데 겉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왕인데 본인도 철저하게 그것을 은폐했지만 주변의 신하들이 안다고 한들 왕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1년이 지나도록 그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회계하지 않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듯이 그렇게 평온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그 10편 32편 3절에 보면은 다윗 내면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개혁한 글로 보면은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토설지 아니할 때 회계하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이거 참 처절한 고백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종일 신음함으로 이 표현은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가 당해야만 했던 내면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을 봐도요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책감의 문제가 이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에서 주님을 배신하는 치명적인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이게 베드로 내면에 얼마나 끔찍한 죄책감으로 자리를 잡았는지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1절부터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나엘과 세배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니 지난 한 주 내내 이 두 장면이 머리에서 이렇게 겹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상황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겠다고 베드로를 만나시려는 그런 놀라운 이 가슴 벅찬 일을 지금 베드로가 경험하는 그 상황인데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무슨 뜻입니까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내면에 그 자기가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았는지를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건 가로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가로윤 유다가 자살하는 그 과정이 마태복음 27장을 보니까요 3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니우처 여기 나오는 스스로 니우처라는 표현도 지금 가로윤 유다 내면에 있는 죄책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가로윤 유다와 같은 혹은 또 다육과 같은 이런 해결받지 못한 어떤 죄 문제로 인한 죄책감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데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수면제 값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큰 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죄책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 아무리 겉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도 다리처럼 왕으로 떵떵거리고 살아도 내면에 뼈가 쇄하는 고통을 겪어봤습니까 다윗의 정적들이 뭐 사울이 뭐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요 그게 막 뼈가 쇄할 만큼 고통을 주지는 못합니다 겪어봐서 알지만 어느 누가 내 뼈가 쇄하도록 그렇게 고통으로 몰고 갑니까 이 뼈가 쇄하도록 고통하게 만드는 그 원인 유발은 늘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죄책감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용서를 통해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신다 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로마스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요 이 로마스 8장 1절 2절이 제 삶에도 엄청난 역량을 미쳤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가장 중요한 선포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고 보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험에 빠뜨렸을 때 예수님이 던지셨던 세 마리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여인을 향한 엄청난 배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첫 마대가 나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러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말씀이 그 여인을 향하여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두 번째 마디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세 마디 말씀은요 단순한 죄 용서 문제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가 죄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여린 여인 안에 이 수치스럽고 이 비참했던 오늘의 이 기억이 평생의 죄책감으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주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여자를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 그 의미를 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도 그 여인의 죄책감의 문제를 치유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이었겠으며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더 근본적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게 참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는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베드로를 만나 주신 주님의 접근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러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르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대답을 세 번이나 하게 만드시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베드로 내면에 지금 나는 주님을 배신했다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죄책감으로 꽉 차 있어 가지고 나는 옛날으로 돌아갈 거라는 그 베드로 내면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작업이 뭡니까 그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책감을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처음 교회에 오신 초신자들은 그게 되게 무섭대요 교회 잘못 왔나 그러고 막 통성 기도하면 그게 굉장히 좀 거부감을 준다 그러는데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여러분 추일날의 고백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엿새 동안에 의도하지 않은 죄를 범하고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크고 작은 그것을 주님 앞에 남아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치 않으면 뼈가 쐬하니까 뼈가 그걸 토설하는 거예요 예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하는 통성 기도는요 참회의 기도예요 참회 예배를 드리면서 늘 하나님 앞에 지난 엿새 동안에 토설치 않으면 예배자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토설치 않으면 그 마음에 뼈가 쐬하는 이 정죄감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에검 세 번씩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 만들고 그 토설 된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번에 걸친 이 사명이 베드로의 죄책감을 치유해 주시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그 죄책감을 빚고 일어선 베드로가 나중에 얼마나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이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여기 나오는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먼저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 가지고 제가 두 가지 적용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오늘 여러분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대목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 교회는 이 죄 용서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신경이 한 항목 한 항목 개별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 배열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후는 모두가 다 성령과 연관된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파트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자막으로도 이것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 순서를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게 뭘로 의미합니까 흐름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들 가운데는 죄를 자각하게 만들고 그 죄 용서함에 대한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그런 능력이 사역이 있다는 걸 얘기다가 전제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의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룩한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의 문제가 그 다음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 간의 교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들의 움직임 속에는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라는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과 연결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요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책감의 문제를 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죄책감의 문제를 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되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이 죄 용서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는 교회를 가보면 죄책감이 많아요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죄 용서의 기쁨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의 기쁨이 많고요 은혜가 안 되는 교회는 정죄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죄감이 많은 교회인지 정죄감이 치유받은 것을 기뻐함을 드러내는 교회인지 점검해 보면 이 교회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이 죄 용서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통로로 주님이 쓰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은혜는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됩니까 아니면 그 죄 용서함을 선포하고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도록 돕는 일에 여러분의 은혜가 사용이 되십니까 제가 앞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던진 세 마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시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주시기까지 바로 그냥 안 던지세요 왜 이따의 짓을 했느냐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이 말씀을 던져주시는 게 주님이 의도하시는 포인트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주시기까지 던져주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두 번째 마디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다음 나오는 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 오늘 은혜가 떨어지는 교회 은혜가 떨어지는 성도를 보면은요 주님의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다 생략이에요 바로 직격탄이에요 왜 그따의 짓을 했느냐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노협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바로 직격탄이잖아요 왜 이따의 짓을 했느냐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 이 지적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게 여인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주님 자신이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첫째 마디 두 번째 마디가 생략되고 지금 막 서로를 향하여 엄청나게 싸우는 현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플 뿐이죠 그래가지고 그 말의 감화력을 얻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 봤습니까 더 울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인 다락방 방문을 해보면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 보면은 열 번 가면요 다섯 번 여섯 번 울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도들 모임 속에서 그런 일이 많은데요 지금 그 자매가 교회 다락방 오가지고 왜 펑펑 울고 있습니까 누가 때렸습니까 제가 들어가기 직전에 누가 막 엄청나게 이 가늠한 여자야 그러면서 비난했습니까 울고 있으면 딱 저는 알죠 그 앞에 뭐가 했었는지 이 사람이 토설치 않은 마음에 응어리된 죄책감과 상한 마음을 반드시 거기서 아마 5분 전에 나누었었구나 그랬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죄책감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고 그 나머지 우리 참여한 순원들이 또 순장님이 참 그 눈물을 닦아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니까 그 죄사함에 그리고 또 죄책감으로부터 치유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라는 거 이게 심지어는요 제가 남자 제자반을 오래 인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꽤 많은 경우에 남자분들이 너무나 이런 것까지 고백하나 우리 남자들은 사실 이런 거 잘 얘기를 못하다가 또 한 번 열받으면 여성보다 더 잘해요 안 해도 되는 거까지 다 오픈을 해요 몇 번이나 제가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남자 제자 훈련이니까요 깊은 속의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시간들을 종종 가지는데 결혼하고도 아내 외에 그렇게 성적인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그런 경우가 떠오르는데요 제가 너무나 죄책감 뿌리 깊은 아내에 대한 그런 미안함 하나님 앞에 죄책감 이런 것들을 토로하는 일이 있었을 때 제자 훈련 교제 진도가 중요합니까 그 딱 책 덮고 책상 다 물리치고 그 형제님을 가운데 앉으시라고 그러고 모든 우리 남자 성도들이 그 몸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형제 마음에 죄책감의 문제가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똑같은 예수님의 그 마음 그대로예요 가서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능력이 오늘 이 성도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남자들이 막 팍팍 울면서 기도하는 일이 거기 말고 어디서 또 있겠습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정죄감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싸매워주고 품어주고 함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입니까 반대의 교회입니까 뭐 기도 제목 한 마디 잘못 내놓으면 그게 못 다녀요 헛소문을 하도 퍼뜨리고 다녀가지고 그게 병등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마음은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원하는 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책감을 치유하기를 원하는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그 구성원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오늘 다루는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이 부분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 이 죄사함의 문제는요 일평생 구해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을 밑싸우며 거룩한 공해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밑싸움나이다 자 이거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여기 지금 죄를 사여주시는 것을 끝으로 해가지고요 그 다음 나오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 밑싸움나이다 이거는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죄를 사여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호흡이 다는 맨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에도 이 정신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6장 11시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연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그런데 여러분 이 12절 바로 앞에 11절을 보세요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는데 그 앞에 무슨 기도가 나오는가 하니까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나오고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가 연결되는 게 뭘로 의미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해야 되는 기도예요 오늘 밥 먹고 한 달 뒤에 먹는 사람 없잖아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기도예요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다음에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게 죄 용서함의 문제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됐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죠?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더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숨 쉬는 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리예요 예전에는 내가 직접 그냥 엄란한 짓을 안 하기만 하면 도덕적으로 뭐가 잘못됐냐고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뭡니까? 여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만 품어도 그게 죄라 그러는데 이 목사로서의 예민함이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겠냐고요 다른 사람 모두가 다 끝까지 끝까지 구하는 그런 거 하나 성도한테 뭐 그냥 충고한답시고 한마디 툭 던졌는데 얼굴 표정이 조금만 안 좋아도 그게 마음에 또 부담이 되는 게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하나님 오늘 내가 말로 죄를 지은 거 마음으로 죄를 지은 거 이 모든 것들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 정신이 하이델 베르크 요리 문답 56문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답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이델 베르크 번역이요 제가 갖고 있는 책들을 보니까 책마다 번역이 조금 조금씩 다른데요 방금 인용해드린 이 부분은 김헌수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번역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오늘 설교를 구성하는데도 이 책에서 제가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책에 나오는 이 한 부분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나오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라는 이 은혜의 감격이 떠올려지면 그 앞에 나오는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라는 걸 지난 한 주 내내 이걸 내가 생각한 겁니다 자꾸 더 이상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만 자꾸 끄집어내면 죄를 너무 간과해요 죄 짓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또 좀 용서해 줄 건데 그러나 여러분 이 죄 용서에 대한 감격을 가지신다면 이것도 같이 가야 돼요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내 죄악의 본성이 있다는 거 이제 보름만 지나면 제가 목회를 시작한 게 딱 30년이에요 30년 교육 전도사 때보다 설교도 요즘에 훨씬 더 자신이 없고요 교육 전도사 때보다 성도들을 대해서 상담하는 것도 훨씬 더 조심스러워요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습니다 행동 하나가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죄의 은총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그 은혜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내 죄악의 본성도 더 자각이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하시고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내 죄악의 본성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실험하면 누구가 이러니 누구가 저러니 상대방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살러른 판을 걷듯이 일평생 싸워야 할 내 죄악된 본성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사도바울의 위대함이 로마서 7장에서 바로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잘 머리에 담으시고요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가지고 적용을 두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이 뭐냐 여러분 교회는요 나음보다 다름을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음보다 다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음보다 다름을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컨셉은 제가 책 제목에서 따왔는데요 최근에 구입한 책 중에서 나음보다 다름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과 관련된 책인데요 마케팅적인 내용을 보려고 산 게 아니고요 저는 제목 보고 샀습니다 나음과 다름 그 책의 부제가 뭐냐 하면 Battle is not enough 하여튼 내가 이럴 때 늘 갈등이 있는 게 우리나라 분들은 어떤 분들은 배터 이렇게 발음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배럴 이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면 또 바람이 왜 그러냐 그러는데 오늘은 하여튼 배럴로 가겠습니다 배럴 is not enough Be different 이게 참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 소개하는 문장 중에 나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이긴다 이게 참 와닿습니다 나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이긴다 그리고 그 책의 주제가 경쟁하지 말고 차별로 하라 이 모두가 다 목사인 저에게 교회와 관계되게 읽혀지는 겁니다 경쟁하지 말고 차별로 하라 그래서 제가 적용을 첫 대지로 교회는 나음보다 다름을 추구하는 공동체만 기억하라 이렇게 뽑은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교회가 자꾸 우리는 나음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바리새인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우리는 나음을 자랑하는 공동체보다 다름을 자랑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세상 모임 동창회 모임 연말에 송년 모임 같은 데 가면 좋으니까 송년 모임 가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연말에 송년 모임 가거나 요즘은 또 무슨 취미 따라 모이는 동호회 모임 이런 데 가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위로도 받고 심지어는 동창 모임 가서도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기도 할 거예요 잃어버린 마음을 또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으니까 무슨 동호회도 가고 등산동호회 낚시동호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임들도 이런 뭔가 내게 위안을 주고 내게 좋은 걸 주니까 참여하는데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임이 절대로 못 주는 게 뭐예요 죄책감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게 다름이에요 사도신경 다시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회와 교회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보다 나음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물론 나음으로도 가야 되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름으로 가야 돼요 그게 죄책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반 하다가 어느 모임에서 남자가 쓸데없이 나는 아내 말고 딴 여자랑 성적인 죄를 지었다고 이런 쓸데없는 고백을 왜 해야 되느냐고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할 때 상을 물리고 그 단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울면서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이 교회 말고 어디서 일어납니까? 동창회에서 일어납니까? 동창회 가지고 그런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음부터 못 가요 소문 다 나가지고 정죄돼가지고 그런데 교회가 지금 동창회를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락방에서 진짜로 내 아픈 문제를 고백했을 때 자기 아내한테도 발설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눈 감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겠죠?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름이에요 다름 저는 지침이 뭐냐 성도가 뭐라고 뭐라고 저에게 눈물의 기도 부탁을 하면 눈 감을 때만 발설하기에요 이게 제 지침이에요 눈 감을 때만 발설하기 뭐예요? 눈 감을 때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만 발설하기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도 제 아내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은 그것 때문에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쭉 그렇게 갈 계획이에요 왜? 그게 교회니까요 세상 어떤 교제에서도 어떤 공동체에서도 절대로 얻지 못하는 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에요 이 차별화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정신으로 교회는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죄된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공동체라는 것 그 룰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사회학자 김찬호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아프리카 벤바라는 부족의 풍습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그 벤바라는 부족의 풍습이 너무나 한 가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자기 부족원 중에 누가 아주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면 공동체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잘못한 그 사람을 불러서 가운데 세우고 모든 부족이 삥 둘러선대요 이거 무슨 인민재판 하려고 그러나? 정반대예요 그 사람을 세워놓고 공동체 멤버가 삥 둘러서서는 참석한 사람 모두가 다 한마디씩 해야 된대요 그때 너는 이걸 잘못했고 너는 저걸 접 이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삥 둘러서서 어떤 잘못한 그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씩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평소에 저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준 거 평소에 저 사람이 우리 부족을 위하여 수고한 거 애쓴 거 이걸 하나씩 다 이야기한대요 한 명도 빼면 안 돼요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다가 이제 막히면 해산 그 다음날 또 모인대요 모든 부족원들이 다 말할 때까지 놀라운 건요 그 책의 그 다음 이야기예요 놀라운 건 결과인데요 그 부족은 다른 부족에 비해 범죄나 갈등이 매우 적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지적에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부족이 바로 나음보다 다름 아닙니까 나음보다 다름이 아니라 나음도 있고 다름도 있는 공동체네요 분당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벤바라는 부족의 성숙함을 그대로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바라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그런 곳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두 번째 적용이 뭐냐 교회는요 용서를 실습하는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용서를 실습하는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또 교통하는 것이 교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과를 제가 설명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두어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게 교제다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여기 바로 우리 체육관에서 이 추운데요 크리스마스 성김축제로 농어촌교회 또 미자리교회 161교회에 보낼 2007박스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뭐 트럭으로 공수가 돼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큰 박스들이 2007개 만들어졌는데 그 추운 날 제가 주일날 광고도 안 했잖아요 너무 많은 분이 오실까 봐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2007박스를 택배로 보낸 것까지 다 끝냈습니다 너무 설레어요 내일부터 이제 내일 모레 계속 농어촌교회에 이 선물 박스가 이제 161교회에 전달될 거를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그렇게 흘려보내 주시는 물질로 그리고 또 그렇게 노동 봉사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지난주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처럼 올 한해 힘든 일을 겪은 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사랑의 추리 열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분 사연을 받았더니 324건이 들어왔는데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 324건을 다 할 자신이 없어서 이제 추첨해서 뭐 한 100건 할 수 있을까 헌금이 뭐 그 정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지난주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충분히 하고도 남는 비용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 주셔가지고요 놀랍게도 324건 원하는 것 그대로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한테 호소합니다 아 이제 안 해도 되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좌번호를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요 꼭 해주세요 5만 원 10만 원 10시 일반하면 이게 우리 평소에 하는 이삭죽기 헌금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이삭죽기 헌금은 너무나 어려운 일로 눈물을 당하는 분들에게 그 10시 일반한 걸로 1년 내내 그것이 사용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밥 한 끼 아끼고 그렇게 한 번 헌금하면 오늘 우는 어떤 형제 식사 한 끼 대접하면 등 두드려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삭죽기 헌금 그래서 계좌번호를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꼭 내가 무슨 세무수 직원 같은데 하여튼 꼭 이런 돈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요 진짜 흘려보내야 될 은혜는 용서함이에요 용서함 교회는 먼저 내가 결코 정주함이 없나니 은혜를 먼저 내가 누리고요 그리고 그걸 주변 형제 자매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용서를 실습하는 공동체에 조금 전에도 주기도문의 정신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마태봉 6장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언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 죄를 사암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무슨 토를 다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언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이게 조건 아닙니다 네가 용서해 주면 나도 해 주면 이거 아닙니다 강조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할 때마다 동시에 항상 구해야 되는 게 나도 하나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용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이상하게 요즘 이상하게 화장실에서 은혜가 좀 많이 생깁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제 설교 다 끝내고 이제 제가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큰일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샤워를 하고 교회를 가는데요 또 화장실에서 막 감격이 물밑도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감격인가 하니까 세상에 내가 17년이 지나도 안 쫓겨난 거 내가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게 이게 아침에 막 너무 감격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사단이 저를 참수하거든요 수많은 안티들이 저를 참수하거든요 네가 목사 자격이 있냐고 어떨 땐 사단의 말이 맞아요 어떨 땐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저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직까지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게 오늘 아침에 유난히 이게 감격으로 확 다가오는데요 이제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감격으로 오늘 이제 다 냈었는데 딱 일부 예배를 설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최근에 나한테 좀 큰 실수를 한 교역자가 있는데 내가 그 지금 꽁에 있는 중이거든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어가지고 이게 뭐 단임 목사를 도대체 뭐 합바지로 아나? 내가 그래서 마음이 좀 꽁에 있었거든요 본인한테는 말 안 했지만 설교하는데 계속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세트구나 먼저 화장실에서 저에게 똥금없이 17년 동안 내가 쫓겨나지 않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부끄러운 죄가 얼마나 많은데 쫓겨나지 않은 은총으로 막 가슴이 벅차도록 기쁨을 주신 게 이 일을 위해서구나 그러니까 내가 일부 예배를 마치자마자 마음에 계속 그게 부담이 돼서 그 교역자를 내가 만나서 내가 용서를 구할 거예요 내가 네 용서해 줄게 이거 아닙니다 그까진 일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내가 너무 부끄럽다 나 용서해 달라고 내가 그렇게 용서를 구할 생각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먼저 내가 사죄의 은총으로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개척한 교회에 누가 날 쫓아내 이렇게 하고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그런 상황하고 안 쫓겨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너무나 감격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사죄의 은총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이 동시에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나도 누군가를 품어줘야 되는 이것으로 연결이 된다 할 때 이것이 바로 교회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어제 일인데요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회의 중부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 부탁한 게 있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 부탁이 뭐냐 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형제 간에 재판에 이기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해서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분이 무슨 기도하고 기도실을 나왔는지 아시면 이렇게 기도했댑니다 그 마음에 미움이 싹 트지 않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분 마음에 미움이 싹 트지 않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중부 기도하고 나왔다 그래 대단히 성숙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세상은요 재판에서 이긴 걸 이긴 거라 그럽니다 주님은 그 마음에 어떤 경우에라도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는 미움이 싹 트지 않은 상태를 네가 이겼다 그럽니다 사도신경의 이 정신을 회복하는 분당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내 지 NES 영향실지 대한 영향실집 이런 거였هم 승 boss 이 기회자 봐주세요 당신을 회장하지 않는 사람